자 미가스 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느 왕들 때에 활동한 사람입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1장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와의 말씀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입니다 모레셋 사람입니다 미가는 어디 사람인가요 모레셋 요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리마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말한 사람은요 미가 입니다 2절을 볼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요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요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리마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미가 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춘마의 병거를 메우라고 하셨습니까 라기스 주민입니다 3절인데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갔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호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색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적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베들레아 브라 베들레아 브라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안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벳에셀 앞에 벳은 배 밑에 디귿입니다 벳에셀 마롯 주민이 근심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의 임함이니라 마롯 주민이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매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기스 주민 이가는 마레사 주민에게 장차 너를 소유할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디까지 이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이름으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둘람 동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다윗이요 다윗 아둘람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오직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가서 3장 8절입니다 8절인데요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또 이러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이 구절 잘 봐야겠죠 또 리드 교회 리더들도 이 구절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러지질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에 먹을게 있으면 평안하다 자기가 뭐가 떨어지면 악이 준동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구두머리들과 통치자들입니다 지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여호와의 영으로 영으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다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어느 선지자입니까 위가 선지자입니다 4장 2절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가서 끝났습니다 나홍입니다 요한은 선하시며 활란 날에 산승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니노의 말씀을 성포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홍입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선하시며 활란 날에 산승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1절부터 볼까요 니노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홍의 묵시에 그리라 엘고스입니다 엘고스 요한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그스르는 자에게 요한은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요한은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본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요하의 길은 배우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 이로다 그는 바다를 구지저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맬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말미야마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꽃 세개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려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말미야마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요한은 선하시며 활란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요한은 선하시며 활란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후 미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귀둘기 같이 슬피 우는 도다 어느 도시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까 인어외 입니다 나홈 2장입니다 박위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그는 산성을 지키며 귀를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요 요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올을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종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커피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귀둘기같이 슬피 우는 도다 니누외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누외입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는 구절이 나오면 이건 니누외입니다 내 방벽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무엇에 깃더렸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7절 10절인데 2장 17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과외 설친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호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느니 망군의 요하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오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 너외가 황폐하였도다 영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7절 10절 이제 읽고 있습니다 17절까지 읽을 겁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의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종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기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저녁에 들어가서 헐글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더렸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울타리 내 상처 내 상처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화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바로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손뼉을 치나니 손뼉을 치나 하시더라 이런 일을 당해도 손뼉을 친다는 건 뭐예요 고소하다는 거죠 잘했다 옛날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잘 되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나홈 나홈이죠 나홈이 끝났습니다 나홈이 끝났습니다